위비트립 송예슬 리포터가 알려주는 장충체육관 좌석별 꿀팁입니다. 첫번째 좌석은 테이블석입니다. 경기관람의 묘미는 뭐다? 바로 먹방! 먹방과 직관을 함께 즐기는 테이블석! 즐거운 응원과 함께 이런 시야를! 테이블석 적극 추천합니다. 두번째 좌석은 센터존!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성덕의 자리! 너무나 멋있는 선수들의 직직을 가장 쉽게! 닿을 듯 말 듯 아이컨택도 가능한 이곳! 배구 덕후들 여기로 보이세요? 세번째 서브존! 이런 시야 이런 슈! 탐나지 않으세요? 선수들과 함께 몸도 풀고 선수들과 무라이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서브존입니다. 네번째 배구의 정석존! 배구의 꿀잼 요소는 바로 응원! 응원단과 함께 신나게 응원하는 이곳은 배구의 정석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이벤트 당첨 확률이 최고인 자리!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재미 가득한 이곳! 장충체육관으로 놀러오세요!